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현장 사운드가 좀 들어가야 공개방송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수대로가 처음 생기자마자 뭣도 모르고 한번 공개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개방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로그라고 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공개방송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수대로 공개방송 사회를 맡게 된 김성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함께 1부 2부를 진행해 주실 분은 송섬이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섬이 아나운서 오늘 너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희 오늘 약간 커플룩 같지 않나요? 진짜 약간 그런 전혀 우리 짜지 않았는데 색깔을 파스탄 톤으로 맞춰서 입고 왔어요 화사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옷을 사놓고 처음 입어봐요 공개방송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거의? 저희 아내가 이 옷을 사줘놓고 딱 입은 걸 보더니 안되겠다 그거 입고 나갔다가는 도대체 시사평론가인지 뭔지 전혀 섭외가 안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못 입다가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예쁩니다 괜찮은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부를 열어주실 분은 김성수하고 너무나 단짝이고 정말 함께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온갖 굳은 시간대에 심지어 새벽 1시에도 방송을 같이 연결해 준 최요한 평론가입니다 인사를 막는 뭔가가? 최요한 평론가입니다 마이크가 거부를 하네요 원래 우리 최요한 평론가가 목청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반드시 노래를 한번 그냥 무반주로 시켜보려고 합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평론가님?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오케이를 하신 걸로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야지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 활동을 하면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북한 문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노래예요 그래도 뭐 3.1절 노래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3.1절 노래 시키면 안 되고요 제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회원 노래 모임인 참 좋다 12월 달에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참 좋다 멤버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시키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울면 우리 김성수 평론가 맨 처음에 유튜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할 때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공개방송을 어디서 했죠? 저 동대 쪽에서 했죠? 네 동국대 옆에 있는 모 건물의 노천에서 걱정이 노천에서 그땐 노천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공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축하는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겠습니다 박수! 아 근데 그때도 나와서 토크 손님을 했었죠? 네 했었어요 걱정이 이만큼 차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에 비해서 머리 숱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자랐죠 철든 것처럼 자랐죠 가발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역시 찐친이네요 오늘 사실 최현원 평론가랑 얘기해보고 싶은 게 오늘 3.1절 기념식 있잖아요 네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충격과 공포의 기념식 이었습니다 기념사가 이제 일본이 이전에는 우리를 갖다 침탈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됐다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인식에 대해서 최현원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워낙 대한민국이 이제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하루 걸러서 무슨 일이 터지고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내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그 관계자분들을 모아놓고 일본과 잘 지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미친거에요 미친거죠 미친거죠 방송하면서 또 이런 얘기한다 3.1운동 이후 한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궁극주의 침략제에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증인데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베가 아베가 2006년도에 집권하기 직전부터 일본 우익은 발응을 했고요 아베가 본격적으로 일본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는 데 계속 일조를 해왔다가 죽었거든요 그 뒷돌마니들이 지금 총리하면서 일본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꿔서 주한미군이 나가면 주일미군으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궁극주의자들 파트너로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일본의 자위대에서 자위대에서 자위군으로 바뀐 주한일군이 한국에 점령을 해서 미군과 똑같은 역할을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할까봐 가장 우려되는데 대통령이 3.1 독립혁명 이 시기에 거기서 파트너로 바꿨다고 이야기하니 일본 방송가 일본 전기에서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칭찬하고 있대요 윤석열 최고라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현지에 있는 우리 제1동포들은 속이 터져 죽는답니다 제가 어제도 통화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랑 근데 창피해 죽겠대요 일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칭찬할 때마다 창피해 죽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독립선언 문의라고 계속 거기 중간에 자유라는 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대요 또 강조해 지겨워 죽겠어 자기들만의 자유야 그러나 거기서 단 한마디도 자주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자주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친일파와 이어져 내려오는 친외세와 함께 기득권 세력들을 같이 쥐고 있는 그것을 오늘 뭉쳐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3.1 무슨 문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저는 오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물 이 상황을 저는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정순신 아드렌트의 학폭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자 이제는 이 친구가 너랑 파트너가 됐으니 잘 지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과했습니까 그 애는 여태껏 피해자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사과에 따른 마땅한 또 책임들을 그 이후에 진행을 했습니까 그거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고 자기는 어떻게 점수를 따고 학사 행정을 입시 행정을 방해했는지 모르지만 서울대 철학과에 들어가서 심지어 지금 공부하는 과목들을 보면 로스쿨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또 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입니다 검사는 뇌물받기 위해 태어난 진한 사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죠 진한 판사 있으면 판결은 거져먹지요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게 위트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친구는 마음속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났다면서 친구들에게 나 무죄래라고 자랑을 하고 떠들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피해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일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은 자기 무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피해자들의 배상 보상은 커녕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사과조차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데 그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평론가님 여러분 이 참에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입니다 관계국장인데 제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제가 한 방송에서 계속 서민정 서민정 했더니만 진행자가 눈치채고 역사의 이름을 아로새기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니 이름 교과서에 밑줄 치면서 기억했던 것처럼 현대판 아무 자기는 죄 없어 공무원이야 외교부 직원이야 그래서 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서민정이라는 사람을요 지금 일본과 강제동원 협상을 위해서 1월 2일인가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2일 날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그리고 외교부와 함께 같이 강제 이 상황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보통 토론회 진행할 때 하루 전날 내지 이틀 전에는 토론 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이렇게 배치해두고요 근데 하루 전 저녁 6시에 피해자 단체한테 토론 요지문이 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민정 입에서 나온 것은 그냥 제3단체를 통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들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자들이 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안될 중에 하나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지금 정부 아닙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서민정이라는 사람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일본만 일까 미국은 아닐까 중국은 아닐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친민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민파도 많아야 되고 친중 친러 친부 주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단 하나 반민족적인 친일파 반민족적인 친미파 친중 친러 친부 마찬가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후에 그래서 70년 분담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곡됐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것이고 방송에서 나름 투사로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김성수 평론가 아닙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요즘에는 방송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방송에 부르질 않아 그래서 김성수 TV에서 이렇게 얼굴을 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때는 그래도 종편의 일부와 보도 채널까지는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케이블 채널에 나가는 것도 짜렀는 거예요 케이블 채널에 얼마나 꼼꼼합니까 저도 다른 얘기를 시키던데요 정치 안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시켜요 아예 배제하는군요 오늘 같은 게 원래 김성수 평론가가 오늘 SM엔터테인먼트 이야기로 하이브와 죽과 싸움하고 그 얘기하자고 그래서 재밌다 재밌잖아요 싸운 거 막 했는데 오다가 주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SM엔터테인먼트와 지금 그 안에서 벌어진 그 진탕 싸움 싹 걷어내면 핵심이 뭐냐면 잘못된 1인 체제 이스만 중심으로 한 1인 체제가 SM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이브 잡고 급하니까 현 경영진은 카카오를 데려오고 잘못된 1인 체제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대한민국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놈의 검사들은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하고 계속 자기들이 맞다고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이 사다리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사다리 났는데도 자기들의 인식을 하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엉망인데 모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SM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똑같은 1인 체제가 견제받지 않으려고 저 용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김성수 TV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규탄하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런 미디어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또 계속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순신 사건 때 보니까 학부모에게도 반성문을 쓰고 아이에게도 반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그 반성문 내용이 인정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검사가 법구라지처럼 빠져나가듯이 해서 도망가고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질질 끓다가 결국엔 그냥 혼자 솔랑 대학까지 가버리는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아니 거기다가 보통은 그 아이가 인정을 안 할 때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엔 반대였어요 애한테 얘기를 해서 애는 그래서 좀 사과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뭔가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그 반성문을 고쳐서 온대요 지 아버지가 지 아버지가 지 아버지가 이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고 해서 바꿔 쓰고 왔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괴감을 느꼈대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모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인들을 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교사의 진술서 거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만 갔다 오면 인정하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 여러분 그 우리 흔히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중에 유감입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감입니다 유감은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거는 가결일까요 부결일까요 자 그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실수를 하더라도 하면 아유 죄송해요 잘못하셨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사람 잘못 발발받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저 유감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어떤 욕이 돌아오나 유감이라는 것은 상황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도예요 주체가 빠져있어요 제 3자에 느껴져요 주체가 빠져있어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유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놓고서 전두환이 80년 광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뭐 그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89년대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자유의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명패 날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것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유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정순신 아들 그 A4용지 3분의 1 채웠던 그것이 바로 유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누가 벌었는지 모르겠고 나는 빠졌고 거기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참 유감입니다 이런 행태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고 그 가르친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판사 검사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이건 굴종 외교이자 종속 외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외교의 언어는 어중간하게 가면 갈수록 잘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랑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 편들면 틀림없이 손해나는 쪽이 있거든요 이쪽 편들면 또 다른 쪽에서 섭섭해하고 근데 외교적 언어 외교적 수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한 듯 안 한 듯 그러나 들린 듯 뭐 이렇게 얘기해야 잘하는 외교예요 즉 미국에도 치우치지 않고 러시아 중국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익을 가져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이익일까 대한민국의 이익일까 그거 찾는 것이 외교적 수사고 외교적 언사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팍 쏠리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부터 모든 부분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제당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은 조롱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서 조롱당하면 저는 기분이 나빠요 왜?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때려도 망가뜨려도 혼을 내도 때로는 퇴진을 시켜도 내가 하는 거지 너네가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기분이 나쁜데 외교를 가장 못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일방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가 제일 안 돌아가니까 지금 돈 빌려주고 난리를 치잖아요 절대 그걸 해결 안 돼요 지금 무역 수준이 뭐니 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친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3일 오늘 선원분 관련해서 축사를 한 부분은 완벽하게 친일 기조로 가버렸다 구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일절날 제가 성수대로의 계곡을 하기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저 스스로가 방송이라는 시스템에서 좀 독립되고 싶었거든요 그때 이제 TBS에서 일종의 해고를 당한 날인데 TBS에서 2년간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시면서 저를 갖다 잘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방송이라는 시스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 날이 영원히 기억되는 날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티저 영상을 2월 8일 날 올렸고요 2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2월 8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첫 방송을 3월 1일 날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이 김성수 TV 개곡일이 됐는데 세상에 이 개곡일을 윤석열이가 이렇게 짓밥네요 아침에 피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념사를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 오늘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윤석열 등의 기득권 무리들이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굴정적인 자세를 보여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의 이득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뭘 얻으려고 하는가? 일본은 1945년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폭삭 망하고 나서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첫 번째 기회는 1950년에 있었던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고요 두 번째 기회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195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이 일본으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셈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미국 편에 서면서 군수물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미국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재건되면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는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빨아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득을 얻었고 두 번째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은 사실 그때 한국이 월남전 몸으로 많이 때웠지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1945년 폐망하고 이후에 재건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를 갖추고 있었던 일본은 미국의 편을 들어서 베트남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군수물자부터 시작해서 이득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 두 번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1980년대에는 85년도 조약 갑자기 잊어버렸다 85년도 전까지 엄청 세계 2위권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본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 번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미일로 군대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이제 북이 미사일을 쐈을 때 동해상으로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은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일본은 또 미사일을 북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법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언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북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싸우는 게 아니야 일본은 후방에서 자기들은 또다시 병참기지하겠다 군수물자 팔아먹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노리고 있다 이게 예전의 2005년도 2006년도에 군국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걱정했던 바인데 그것이 벌써 지나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보고 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 지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좋아할 거예요 미국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그걸 개수로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갑자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오늘 3.1절 기념사를 하기도 했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누구를 임명했는지 아시나요? 김영호 교수라고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고요 이분을 지금 통일위원회에 임명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통일부의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를 심어놨고요 그리고 3.1절에는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너무 재미가 없어진 얘기 말까 짜증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집권하고 나서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사학계의 일종의 또라이들이죠 그 친구들이 나중에 해계모니를 주게 되고 해계모니를 주면서 이렇게 권력까지 주게 되니까 취해서 그래요 권력이 취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뉴라이트의 주축이 옛날 주사파들입니다 주사파였어요? 주사파예요 김일성 지령받고 움직이던 운동권의 골칫덩이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졌거든요 김영삼의 3당 합당 이후에 갈 사람들은 김영삼한테 합류를 한 사람들이 많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영입이 됐는데 갈 데가 없었던 인간들 이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류라이트를 만들어서 김영삼한테 붙은 사건 그 사건이 일본이 개입을 하면서 김영삼을 대통령 만들던 그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술적 명분을 실용주의라는 그런 미명하에 일본의 우익들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들은 주체적으로 사과할 능력이 없어서 주사파가 됐던 거예요 오히려 웃기죠 주체적으로 사과할 능력이 없어서 누가 교실을 내려줘야 돼 그래서 주사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체 사상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내용들을 전부 일본 우익이 돼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 우익의 사상을 고스란히 베껴서 내고 있는 그 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추측이라는 사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기득권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나라를 팔아먹던 국민이 어떻게 되든 지 혼자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권 하다가 망했어 정치를 못하게 됐어 아니 그러면 가서 농사를 짓고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사지 멸종한데 뭘 못해 먹게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일본 우익들의 사상을 베껴 갖고 와가지고 저짓을 하고 있고 있어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내가 기득권으로 지속적인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도 좋아 이런 인간들이 득식을 거려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요 그 탐욕의 화신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저희 김성수 TV에서 연대하고 후원하고 또 지지하면서 다시 이렇게 새 출발을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깜짝 게스트로 모시면서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얼음땡으로 이전 슈퍼마린 그리고 지금은 얼음땡의 대표 이성열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이성열 대표님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슈퍼마린 이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오늘 신경 썼습니다 아 성수대로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신 건가요? 네 영수일 아주머니가 신경 써주셨어요 헤어메이크업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열 대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심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일 기업 농심도 놓고 선라이즈 FNT라는 평택항에 고관세 농산물을 그러니까 관세 높은 것을 빼먹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일 기업이자 사실 뿌리가 일본인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서민들의 그야말로 골수를 빨아먹는 그런 기업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기업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선라이즈라는 기업은 어떤 걸 하냐면 외국에서 수입 농산물을 끌어오는 건데 그래서 팔면 좋잖아요 근데 그 짓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산물 가격을 장난치고 거기서 관세도 빼먹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이득은 검사들 뽀찌로 챙겨주고 이러던 짓을 하던 그런 기업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콩나물 콩, 녹두, 파, 고춧가루,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관세가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한 콘테이너에 한 2억 정도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가공하는 척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은 안 하고 실제로는 가공은 안 하고 원물을 유통해서 관세를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식약청과 식물검역소, 관세청, 수익감독기관이라 하죠 그러니까 낙, 농약, 낙카두리움, 중고분석이나 농약선분이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인, 검사 몇몇이 이런 짓을 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윤석열이가 말하던 부정식품이 이런 거거든요 국민들 건강을 해치고 농민들 소득을 해치면서 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공익신고한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빼돌려놓고 빼돌린 걸 이성열 대표가 빼돌렸다고 뒤집어 씌운 거군요 뒤집어 씌워서 검사들이 그거를 찍찍찍찍 만들어서 구속영장을 쳐버려요 그러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다 그러면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영장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사실 그냥 검사들이 작정하고 한 명 죽여야지 싶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썬라이즈에 장난을 칠 때 썬라이즈 등등이 장난을 칠 때 뒷배가 누구였죠? 아주 유명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처고무부, 장진호 김혜선 목사는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구 유튜버들 후원했던 사람인데 2011년 봄에 제가 농협에 생강 종자를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처고무부, 장진호가 생강 거상이거든요 수입업자들한테 그걸 사서 농민이나 농협에 납품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첫 거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결제를 깔끔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1년 여름에 찾아와서 제가 그때 상온창고를 임대를 받아서 냉동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안 돌아갔어요 평택항으로 제가 대기업들 유치를 해서 자금들이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동공사를 하라면서 17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얘네들의 방식이 뭐냐면 최현순도 그렇고 김혜석도 그렇고 동업을 하재 그리고 갑자기 큰 돈을 갖고 와 투자한다고 그렇죠? 아닙니다 큰 돈도 아니고 처음에 계약금 1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7억을 투자하겠다고 큰 돈을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갖고 오는 건 1억을 갖고 오는 거죠? 3억을 현금 투자하고 14억을 부동산 담보를 해서 거기서 담보가 나오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장님하고 소송 죽인 땅이었거든요 대출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제가 그렸던 경기 남부 수협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불로 접근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창고가 보상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구속시키고 제 재산을 뱉돌기 위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윤석열 검사의 힘과 윤석열 똘란이들 검사들 이놈들 시켜서 저만 해도 검찰 사건이 32건입니다 32건이라고요? 동생은 33건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강제 퇴원시켜 구속을 시켰어요 신고한다는 이유로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신고 제도 있지 않습니까? 신고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봤습니다 수백 번을 직접 검찰이든 경찰이든 찾아가서 결국은 다 무마가 됩니다 한 곳에 도움도 받지 못하셨나요? 네 한 곳도 2016년대는 경기남부경찰서에서 평택세관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평택세관원들이 저희 창고에서 2015년 3월 27일 날 금요일 야간에 절도를 했습니다 그 죄를 이제 듣기 위해서 동생을 구속시키고 사건을 만들고 지금 제가 잘못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놈들은 지금 착각하는 게 제가 제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과 부하검사들 간세청, 천원옥 간세청장이나 최양식 평택세관장 이놈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기록을 계속 법원에 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구속과 소송 이런 거는 한 번만 당해도 사람이 피폐해지는데 그걸 수십 번을 당했으니까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럼 구슈퍼마린은 어떻게 제기를 한 게 되신 거예요? 제가 2020년 여름에 열린공감에 제보를 하고 지금은 더 탐사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열린공감에서 저랑 강성기자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성기자는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수산물 그렇게 하고 시민분들께서 변호사비를 모금을 해주셔서 황희석 변호사님께서 참 치열하게 오랫동안 쌓아주셨어요 여기서 황희석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그러다가 제가 제 창고 강탈했던 사람을 고소를 하고 다시 창고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냉동창고업이라는 게 워낙 거금이 들거든요 저만 해도 40억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탐사에서 펀딩 방송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해주셔가 이게 다시 지금 창고 공사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지금 이 이성열 대표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지금 검사 나부랭이들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거 이걸 방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소송에 그러니까 재판에 불려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회사를 재건시키지 않으면 지금 뭐 아무것도 거기 가족들에서부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회사를 재건시키는 일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힘든 거 없으세요? 지금 굉장히 초인적인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계신데 일단 그래도 펀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다면서요 펀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제가 2020년 여름에 진짜 2만 7천 원 들고 제주도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탐사에 이제 최 감독님이 방을 얻어주고 최유민 감독님 네 방을 얻어주고 쟁우회 1기분들이 일주일에 30만 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쟁우회 1기분들 2기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계속 도와주셔서 3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재판을 이렇게 오래 끊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끊어지게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처럼 사업하던 사람이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가족들 고통받는 것도 더 이상 보기도 싫고 저도 모르게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주변에 이제 사법 피해자분들 보시면은 자기 말만 대풀이에요 앵무새처럼 아니 본인도 성수대로 처음 만났을 때 좀 그러셨어요 저 아직도 얼굴이 빨랐거든요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데도 처음에 이제 방송 준비하자고 해가지고 말을 딱 시작하면은 쾅 얘기를 하시는데 화가 많으셨군요 그렇죠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짚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 사실을 갖다가 좀 이해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너무너무 차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힘이 돼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지 전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온화한 느낌이세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법정 다툼들 소송들은 결과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 3월 15일 날 이제 공동 피고인 저 밑에 있던 사장이 다시 정인석에 서고 제가 신고했던 이제 썬라이즈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70억 80억 취징을 맞았어요 벌금도 맞고 쌤통이네요 네 근데 그 재판을 썬라이즈 재판을 맡았던 판사 검사가 재재판을 했어요 네? 재재판을 그 재판을? 근데 판결을 안 내고 도망을 갔어요 어?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 여기서 도망을? 여기서 최현평론가님은 이걸 아시니까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판사와 검사가 시간 끌다가 도망가는 이유가 뭔가요? 무슨 입장 곤란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은 지금 자기 선배나 관련된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해를 잃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끌다가 계속 끌다가 인사가 있거든요 정기인사가 네 정기인사가 딱 되면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먼저 퇴근합니다 제가 먼저 퇴근합니다 그럼 위에서 뭔가 압박을 계속 받았다는 거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영부영 넘기고 시간 끌고 도망가고 결국 사법체계가 그렇게 제가 요즘 사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즘 저 일타스캔들이라는 드라마하고 대행사하고 몇몇 이제 그 뭡니까 카지노 뭐 이런 식의 이제 드라마를 보면 꼭 들어가는 게 검사라든지 이런 사법부와 관련된 권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뒤를 장난질을 쳐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요 있는 죄를 없게 만듭니다 검사가 돈을 벌려면은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해서 명예를 얻고 수사를 안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있는 죄를 없게 만들기도 하고 없는 죄를 있게 만들기도 해요 지금 이재명 리스크라고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 떠들어대는 그 핵심이 뭡니까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 권력을 개인의 사적이익 이제는 윤석열이 직권했으니까 그 뒤로 한동훈이 직권해야지 라는 그런 사적이익에 복무시키려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사법 권력이고 그 피해자가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이성열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고모 고모부 배불리는 작전 그 작전의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윤석열의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의 정의는 결코 모든 국민들의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자기 친인척, 자기 지인, 자기 친구의 정의지 정순신이를 갖다 다시 쓰는 거 보십시오 정순신을 어디에 앉히려고 했는지를 정확히 아시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인데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전국의 모든 범죄의 정보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세상이 되는지 아세요? 정순신 같은 애가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면 갑자기 여기 앞에 있는 송 작가 송 작가가 어제 술을 갖다가 누구랑 마셨는지 그런 게 들어가 다 털 수 있군요 송 작가 술을 어제 3시간 동안 어디서 마셨는데 거기서 마신 게 누군지 한번 뒤져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올라간다니까 진짜 당신이라고 말해요 나만 죽을 수는 없지 사랑해 아니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정순신이라고 하는 자기 꼽은 검사를 거기다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학폭이라고 하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다행히 국민이 좌절시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국수본장을 갖다가 또 검사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놔두면 되겠습니까? 전 사실 정순신 씨도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고 겁이 나는 게요 맞아요 임명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분명히 취임식까지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잘린 거거든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근데 철회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루 종일 날 해임이 아닌 해임이 아닌 임명 취소를 시켜버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임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3년 3년간 3년간 고위공직에 못 갑니다 근데 임명 취소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고위공직에 갈 수 있어요 그냥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끄집어낼 속셈이었던 거죠 이게 법입니까? 우리 분명히 법이 있잖아요 취임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임 취소라고 언론들도 다 똑같이 써줍니다 이런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개정휴업을 하고 오히려 뒤로 줄대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도 언론사 모모 사장들은 뒤에 모처에서 이 검사 권력들과 만나서 양주병을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경찰이 최소한 국수본부장의 경찰이 들어갔으면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견제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에 그래도 수장이랑 뭐 이런 사람들을 막 털라 그러면 가서 자 어제 서초동에 어디서 누구랑 누구랑 만나셨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서로 견제가 되는데 그 견제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 시스템의 조정을 윤석열이는 과감히 하고 있다 이 사안을 우리가 정확히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성열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감시가 마비되어 있는 평택항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참 웃기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아사리판이었던 거예요 관세청 검찰 그것도 지청이잖아요 지청 맞습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평택세관에서 압수수색 역정도 없이 저희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할 때가 2013년 14년도거든요 그때 유일준희가 지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중소기업 사장님들로 뉴스타파이도 소개됐는데 회사를 뺏기고 검사와 관세청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을 하는데 제 사건에 윤석열이가 관련이 되어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대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이제 관세청과 평택세가 국세청 그리고 썬라이즈가 장기간 이렇게 대규모 밀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뒤에 큰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세력을 잡기 위해서 제가 1년간 수사협조를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사건을 덮더라고요 검사가 양심적인 경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찰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처처로 좌천됐죠 좌천이 돼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 그 수사검사들이 좌천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얼른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관세청에서 한민감찰가장이 이제 또 썬라이즈와 평택세관 직원들 유착 그거를 또 조사를 했어요 좀 많이 밝혀지려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사건을 만드는데 최순실 박근혜 일당 쪽 하고 이제 윤석열 초고무부 일당 그래서 2017년도에 생강 무단 반출 사건을 만들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고했는 방법 그대로 저를 그런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창고는 이제 관리 대상 창고로고 밀수를 검사하는 창고예요 제 창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도 365일 24시간 cctv가 돌아갑니다 평택세관 하물교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요 세계 최고예요 대한민국이 24시간 cctv가 돌아가게끔 창고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산으로 배가 들어올 때부터 어느 창고에 어떻게 가서 얼마가 있고 지금 얼마가 나갔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판받고 있는 걸 판사나 검사한테 제가 분노를 많이 했던 게 증거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밑에 있던 사장이나 아니면 이상한 녹음을 해와서 그걸 증거라고 엮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조작이 되었고 이렇게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에서 BL이라고 물건의 이제 임자가 주인이 누군지가 붙어 있어요 우리 택배 받으면 송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송장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은행들이 장난친다면 처음에 변호사님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장난쳤다고 몇 개를 집어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어요 근력자들이 은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수익감독기관이나 국가근력기관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걸림독이 되는 사장들을 사냥을 할 때 2016년도에 썬라이즈가 땅을 이제 불법 재임대를 놨습니다 그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BMW 그 신고를 하고 제가 2017년도에 체포영탁도 떨어지고 참 윤석열 차일가가 다 관련이 돼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차일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제 사건에 관련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보통 저도 메이저 언론사들 많이 만났거든요 방송국도 그렇고 신문사들 정거를 보여달라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저는 국민신문고에 정거를 다 남겼습니다 최은선이 사이 윤석열한테 썬라이즈의 FNT에 대해서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신고했던 내용을 줬습니다 팩스로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밑에 있던 사장이 문자 카톡 내역을 제출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일 때 그리고 검찰총장 일 때 제가 무슨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간세청장 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데 신고를 다 했고요 그렇게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간세청으로 넘깁니다 간세청에서는 다시 평택세관으로 넘깁니다 어떤 기관이든 평택세관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절도를 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보란 듯이 각 기관들은 간세청으로 넘기고 간세청에서는 다시 평택세관으로 내립니다 심지어 체포영장까지도 검사한테 체포영장 갖고 장난치지 말고 빨리 해소하라 하니까 저보고 평택세관에 전화를 해서 반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당에 보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두 형제를 어머니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합니다 동생은 불법 구속을 시켜놓고 재소복을 입혀놓고요 두 형제를 같은 날에 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집행계 받으니까 너는 봐준다는 식인 거예요 한 번만 더 신고하면 이제 그런 식이고요 나중에는 건달까지 동원을 하더라고요 당할 수 있는 거는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울 것도 없고 지금부터는 사업 열심히 해서 시민들께 약속했던 이자와 원금 갚아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께 이렇게 도움받았던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상현 대표님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보증금 1억에 월 3,300만 원씩 이제 법입니다 우와 아니 지금 그러면 새롭게 계약한 그 창고를 계약을 해서 보증금 1억도 받으셨고 네 월 3,300만 원씩 창고 사용에 대해서 받습니다 네 정말 너무 잘 되셨습니다 아직 3월달 4월달 공사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평론가님 말씀 듣고 저도 일본 회사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도 많이 해보고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하면 물론 각 나라마다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리포니스프레스 그러니까 삼성하고 소니하고 LCD 교육할 때 그 회사에 일을 했습니다 리포니스프레스 밑에 이제 태상하고 삼령이라는 백명백명 한국 회사를 또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10개월 딱 되니까 본부장이 사장이 된다면서 퇴직금을 안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업을 일으켜서 삼성에서 저한테 하루에 수십억 손해배상을 하니 많이 해가지고 제가 결국 파업을 강성으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저보고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평택항에서는 제가 좀 성격이 좀 별래가지고 다 압니다 세관 직원들도 그래요 저 건들면 죽을 각오하고 건들어야 된다고 윤석열은 제가 지금부터 윤석열이 어떤 인간이고 중앙지검에 있을 때 그리고 여주 대구 대전에 있을 때 그쯤에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 저한테 접근시키고 사건들을 평택에서 뭔가 잘못했다면 평택지청에서 사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원 여주 성남 제주 온 곳을 뺑뺑이를 돌려요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경찰서 제가 알고 있기는 고수를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지청 수원 경찰서든 검찰이든 함부로 여러 군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업할 시간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서 검찰 껄려가서 내가 뭐 때문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검사도 뭐 때문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둘 다 멍하니 오늘 이 얘기 듣다가는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슈퍼마린 어게인 슈퍼마린 이라고 유튜브 있죠 지금 유튜브에서도 계속 방송하고 있고 또 저희 성수대로에서도 돌아올 때 이 슈퍼마린과의 특별 방송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성열 대표님 지금 이렇게 제게 발판을 마련하셨다 그 얘기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별 손님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행운을 나눠드린다는 입장에서 우리 저 김성수 커피 세트 세 개 행운권 추첨 한번 해주시죠 우리 이 대표님이 자 자 세 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번호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열 대표님이 세 개 송선미님이 입어주시죠 네 24번 24번 계실까요 자 24번 24번 네 빨리 오세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저기 뒤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1번 11번 계실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김성수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자 39번 39번 계실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 자 39번 혹시 있으실까요 11번 11번 네 39번 없으시면 다른 분을 한 번 더 뽑아야 될까요 예 있으신가요 39번이세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김성수 커피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39번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행운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커피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다른 커피 못 마시겠어 자 잠시 후에 이제 또 2부가 진행이 될 텐데요 2부에는 손혜원 의원님 그리고 전원규 변호사님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제일 막내가 안 온 것 같은데 박영훈 청년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 함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 체포동의안의 부결 그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의 이야기 손님 두 분께 힘차 한 박수 주세요 최우원 평론가님 이성윤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잠시 여기 장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만 숨 돌리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광고도 만나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광고가 뭐죠? 아로마도 만나보겠습니다 아로마도 광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타까 다는 동작원으로 이어 이빙고 인사